안녕하세요. 해수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해수마미입니다. 78일차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사진 하나 발견했는데요. 바로 초창기 모습입니다. 이 사진은 어항에 물을 넣기 전에 모래와 성형락을 넣고 찍은 사진입니다. 이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. 그 다음 사진은 시간이 흘러서 돌만 5개월 동안 키우다가 첫 생물을 들인 사진이에요. 이때가 3월 중순이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해수를 입문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답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물잡이만 5개월 조금 안됐고요. 생물을 키운지는 3개월 조금 안됐네요. 이제는 물이 잡힌다는 느낌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이었는데요. 산호의 촉수가 하나씩 나와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시온해수정보채널 제로스님께서 산호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. 제로스님 덕분에 또 알게 되었네요. 고맙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활동 중인 모습입니다.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촉수가 따로 있나 봅니다.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네요.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옥토포스가 패배한 것 같네요. 싸움의 흔적이 보이는군요. 약간의 형광물질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. 상태가 어떤지 잘은 안보이지만 공격을 당한 부분이 녹아 없어지기도 한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호가 주변 산호들을 괴롭힐 줄은 몰랐네요. 목친 레더 모음집인데요.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왠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? 옐로우탱이 아직도 서열 싸움 중입니다. 다행히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.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. 그리고 오늘 작업했던 이끼 제거인데요. 이렇게 깨끗해졌죠? 이쪽 부분도 열심히 없애보았어요. 완벽히 제거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조금 깨끗해졌죠? 열심히 모래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아직도 치워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도 하고 보니 훨씬 나아 보입니다. 옆쪽도 이렇게 청소를 했고요. 뒤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나중에 저 잠수함도 한번 세척을 해줘야겠어요. 정말 물생활은 이끼와의 싸움입니다. 이끼를 이기기 위해 이렇게 불도 빨리 꺼졌어요. 참 누리끼리 하죠? 조명빨이 정말 중요하답니다. 불이 막 꺼진 상태라서 아직 활짝 펴져 있네요.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벌브가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. 저렇게 뼈대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이 아이는 6벌브로 그래서 입이 6개라고 했던 거고요. 이런 애들은 한 개이기 때문에 입이 하나입니다. 제 설명이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의 예술지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즐거운 밤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